뿅! 아니 치아보험자 그딴 식으로 가입할거야? 절대 보상 못받아 보험금 못받는다고! 보험왕 굿모닝 보험왕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치아보험하면 보험왕, 보험왕하면 치아왕인데요. 저 보험왕이 지난 5년 전부터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면서 치아보험 영상 콘텐츠가 1000개 이상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입을 하고 또 중간에 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병원에 갔을 때 의사선생님 만나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A서부터 Z까지 정말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자 치아보험은 유튜브나 SNS, 홈쇼핑 아니면 친한 지인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한데요. 보험료는 솔직히 다 거기에서 거기에요. 어떤 분들은 저 보험왕한테 견적서를 받고 인터넷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가입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씹어 한 장 다 똑같습니다. 다이렉트 보험이나 저 보험왕한테 가입하는 사람들이나 정말 전부 다 똑같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보험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보험료 몇십원 몇백원 차이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는 것보다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고 고지사항을 꼼꼼히 지켜서 가입하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우리가 보험금이 잘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보험금이 안 나오던가 아니면 보험사에서 보상가 직원이 나와서 어떻게 하든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정말 저 보험왕이 나서서 보험에다 직원들 멱살 잡으면서 보험금을 잘 받을 수 있는 사후 보상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안보험, 뇌질환, 심장질환 아니면 후유장애, 수수비보험 다 중요해요. 하지만 치아보험은 내가 치아상태 안 좋은 걸 미리 알고 있잖아요. 냄새 나고 아프고 시리고 그러면 그때 치아보험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1년이나 2년 이후에 치과 가서 치과치료 받고 보험금 청구한 다음에 일단은 보험금 받은 금액과 내가 납입했던 보험료 비교해서 이득이 되면 치아보험 2개, 3개, 4개 가입한 다음에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해지를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매끄럽게 보험금 잘 나오고 저 보험왕 채널에서 가입하시면 나중에 피드백을 잘 받기 때문에 보험금 잘 나올 수 있는 채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보험왕 채널에서 가입을 하셔야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깨알같은 제 자랑이에요. 그래서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을 제대로 지키셔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불필요하게 고지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지에서 거절 아니면은 정말로 불편하게 가입한 다음에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정말 불편하고 강제해지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 보험왕, 치아보험, 저 보험왕한테들 아니면 친척, 지인들 아니면은 홈쇼핑에 가입하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다른 채널에 가입한 다음에 저 보험왕한테 도와달라고 하소한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치아보험은 정말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으셔야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보험금을 원활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 스케일링, 이런 거 다 만성치주염으로 K05, 병원에서 K05로 남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이런 만성복합치주염, 스케일링으로 나중에 보험금 부지급, 해지당한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은 단순하게 검진은 치아보험 가입할 때 고지사항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나중에 청구했더니 보상 못 받고 정말 울면 겨자 먹기로 저 보험왕한테 도와달라고 혹은 보험회사에 300만원 받을 거 예를 들어서 감액해서 50%나 30%만 받는 그런 갑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소비자의 권리는 당연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따박따박 보험회사는 25일 날, 30일 날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따박따박 보험료를 빠져나가지만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는 우리 스스로가 내 계약자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돈을 정말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고요. 쉽게 보험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분쟁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례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에 치아 보험금 정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해박한 지식이 있고 그리고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로 가입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 보험왕 저한테 가입 안 해도요. 일단 치아 보험만큼은 정말 약관을 꼼꼼히 보시고 보험금 잘 나오는 회사 위주로 가입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험왕의 한 주평은요. 치아 보험은 가입이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보험료 몇십원 몇백원 몇천원이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큰일 있을 때 보험금 못 받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채널로 가입하자.